안녕하세요 고수형마이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바둑사활, 실전사활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. 실전에 많이 나오는 모양으로써 초급분들이 실수하는 아주 그런 모양이 되겠습니다. 아주 간단하게 잡는 방법, 이참에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. 간단히 잡는 방법, 정답을 알아보겠습니다. 이렇게 붙이는 수가 초수구요. 100은 여기서 막을 수 밖에 없죠. 여기서 단수치면 큰일납니다. 단수치면 안되요. 안되겠죠? 그래서 단수치지 말고 가만히 뻗습니다. 그러면 100이 둘 수 있는 자리는 이거 뻗는 수밖에 없는데, 여기서도 잘해야 됩니다. 급하게 치중하면은 이거는 빅으로 살게 됩니다. 살았죠? 100이? 그래서 이런 모양에서도 죽음은 젖힘에 있다. 이렇게 젖혀놓고 막을 때 치중을 합니다. 그래야지만 깔끔하게 잡을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모양이 나왔다. 붙이고 막을 때 가만히 당겨놓으면은 간단히 잡힙니다. 여기서 뭐 이걸 선수한다 해도요? 이거 아무 필요도 없습니다. 그려놓고 뻗어도 이렇게 집을 줄이면은 어디 둘 데가 없습니다. 여기 두면 먹여치기에서 죽었죠? 그래서 이렇게 뻗어 놓는 수 베개 놓을 때 이렇게 젖히는 수 요소를 알아두시면은 이런 형태가 나오면은 깔끔히 잡을 수가 있습니다. 이렇게 해서 바둑사화의 실전사화를 알아봤습니다. 그러면은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